엘살바도르 공화국은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공화국이며 수도는 산살바도르이다. 면적은 21,041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651만 5천명이며 인구밀도는 309.6명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다. 스페인어권 나라 중 유일하게 나라 이름의 전관사를 붙인다. 스페인 식민지와 독립, 편집, 마야 문명권에 속하였지만 화산 분화 이후 기존의 주민이 피난하고 남은 자들은 작은 부족 국가를 이루었으나 1524년에 에르난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정복되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으로 페드로데 알바라도 장군이 산맥을 넘어 이 땅에 도달한 뒤 구세주께 감사하라고 하여 명명하였다. 스페인의 지배 이후 과테말라 총독의 관하라에 놓였으나 19세기 중 남미의 자유주의의 바람이 불면서 독립운동의 기운이 높아졌다. 1821년에 과테말라가 독립하자 엘살바도르 지역도 스페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을 결성하였으나 각자의 입장 차이와 이권 다툼으로 연방은 와해되고 엘살바도르 공화국으로 독립한다. 그러나 이후 내전과 군인들이 국민들을 박해하는 군사독재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줄곧 혼미한 상태가 된다. 군사독재정권, 편집, 20세기에 들어서도 쿠데타가 빈번하여 세계 경제대공황기에 집권한 마르니테스 군사독재정권 기간에는 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국가폭력으로 학살당했다. 1944년 다시 쿠데타로 마르니테스 정권은 붕괴하였으나 이후에도 쿠데타로 정권교체가 계속되었다. 혼란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변 각국 및 미국으로 경제이민이 되었던 아가 엘살바도르인의 해외 인구 비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1969년에는 국경 분쟁 및 온두라스로 유입된 엘살바도르인들의 지휘 문제 등 알력이 있었던 온두라스와 축구 시합을 계기로 축구 전쟁이 벌어졌다. 1980년대에는 좌파계열의 인민해방전선과 소수의 군인정치가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지주들이 폭력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파군사독재정권 간에 내전이 발생한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은 엘살바도르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였는데 전투 및 우파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설교로 기독교인의 민주화 운동 참여를 격려해온 로메로 대주교도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에 의해 암살당한다. 이 시기에 엘살바도르와 대주교 암살 사건은 올리버 스톤 감독의 살바도르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1970년쯤에는 온두라스와 축구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에서 이긴 엘살바도르가 본선에 진출했다. 정치적 안정 편집 이후에도 휴전과 내전의 지리안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1992년 유엔의 중재로 양측의 평화조약이 체결된다. 이후 한동안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다. 그 후 군사투쟁을 벌이던 인민전선 도 정규정당으로 편입되는 등 1990년대 이후의 정치는 겨우 안정세로 돌아섰다. 서쪽으로 과테말라 북동쪽으로 온두라스에 접하며 남쪽으로 태평양에 면한다. 중미에서 유일하게 대서양과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이며 중미에서 가장 좁은 면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멕시코를 제외한 중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다. 인구 조밀도도 중미 최고여서 엘살바도르인의 금면한 이미지와 아울러 중미의 일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좁은 국토의 산악지형으로 이용가능한 토지자원 혹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 이용가능한 토지 전부와 산까지 농업용으로 개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심각한 국가이다.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심각한 자연재해도 종종 있는다. 그러나 화산 인근의 화산재 토양이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토지이기에 인구가 모여 살 수밖에 없어 주민의 불안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적도와 가까워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다. 헌법에 따라 14개 주로 나뉘어 있다. 14개 각주는 다시 262개 지구로 나뉜다. 각 주와 주도는 다음과 같다. 아우아차판 주, 카바냐스 주, 찰라테난코 주, 쿠스카틀란 주, 라리베르타드 주, 라파스 라우니온 모라산 주, 산미겔 주, 산살바도르, 산비센테 주, 산타하나 주, 손소나테 주, 우슬루탄 주, 엘살바도르는 다당재의 대통령 중심재를 채택하고 있다. 2019년 6월 1일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나이브 부켈레가 대통령이다. 주요 정당은 내전 기간 중 우파 정부를 향해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 등이다. 오랫동안의 독재와 내전을 거쳤기 때문에 전국이 불안정한 국가의 이미지가 강하다. 엘살바도르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식민지 시대의 지배계층인 스페인계 소수 백인의 후손인 지주계층이 토지를 절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14가문 이라 부르는 이들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사실상 틀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이 메스티소이며 나머지는 백인 9%와 인디오 1%이다. 인구 밀도는 과밀의 정도가 아니라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국외로의 인구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구 증가율도 3%를 넘는다. 내전 기간 중에 많은 엘살바도르인이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내전이 종식된 현재도 국외 유출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 인구의 약 30%가 농업에 종사한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는 공업이 가장 발달하였으나 농업이 여전히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재배 작물은 커피, 사탕수수, 면화 등이며 미국계의 거대 곡물 자본도 진출해 있다. 농업 생산량은 국내의 과밀한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거주 엘살바도르인이 국내에 보내오는 송금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산업시설은 수도인 산살바도르에 집중되어 있어 산살바도르 지역은 공해 및 지방에서 밀려드는 빈민계층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저개발 농업지역으로서 지역 불균형 발전도 심각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4,700달러 정도이다. 독자 화폐 단위인 콜론을 1919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하였으나 그 후 미국 달러를 자국의 기축통화로 도입하였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다. 다수의 아메리카어는 식민통치 이후 소멸했고 소수의 원주민은 나후와 트럴을 사용하나 이웃의 과테말라에 비하여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며 전 인구의 1% 미만에 불과하다. 교육받은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아나 관광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이 자주 찾는 산살바도르의 큰 호텔을 제외하고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으므로 방문 시에는 기본적인 스페인어가 필수이다. 엘살바도르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는 중앙아메리카 스페인어의 일부로서 지리상의 근접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보다는 콜롬비아 쪽에 더 가깝다. 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하는 특정 어휘의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너를 보스라고 하는 등 기본 어휘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와 달리 엘살바도르에서만 사용되는 칼리체라는 슬랭이 유명하다. 유행과 미주기구연합, 중미공동시장, 중미위회, 중미안보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등의 회원국이다. 과거에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승인한 적이 있었다. 이웃나라 온두라스와는 축구 경기로 전쟁을 치렀고 국경 분쟁도 잦았으나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기 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과는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1962년에 대한민국과 수교하여 대략 300명가량이 체류해 있으며 순수교민은 30명 정도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문화적 영향력이 커서 주요 국경일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계된 것이 많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축구를 매우 좋아하며 이외 배구와 야구 등을 널리 즐긴다. 국민의 문외율이 84%에 달하는 등 문맥률이 낮고 높은 교육렬을 자랑하며 고등교육까지 학비를 면제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